오늘은 싱글벙글 실제로 40살 비혼녀의 쓸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부디 이 영상 신고하러 들어오신 여성시대 남연계 일동 여러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라죠. 혼자 사는 게 괜찮은 거 30대까지다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비혼 솔로 라이프를 외치며 뭐뭐 할 바에 혼자 살지를 외치는 인간의 대다수는 20대 30대다. 비혼을 외치며 걸기하는 40대는 적어도 본 적이 없다. 일단 난 80년생 올해로 45이다. 20대는 당연히 인생의 여름이니까 모든 것이 반짝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30대는 20대만큼 반짝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 정도면 혼자 살아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슬슬 피어오른다. 돈스는 재미도 있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굳이 누굴 만나기도 귀찮다. 하지만 40대부터는 뭔가 다르다. 세상에서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슬슬 나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에 있지만 인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아무리 둥글게 지내도 아무리 젊게 살려고 해도 그냥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았던 청춘은 그렇게 시들어간다. 40대부터는 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50대는 먼저 나를 찾는 사람이 아예 없다. 혼자 사는 50대에게 관심과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주는 사람은 없다. 출근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출근을 해서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아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또는 안부 진심에 닿지 않는 시스템적인 관계일 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며 보금자리보다는 숙소에 가까운 공간에 불을 켠다. 보일러는 켜놨지만 따뜻한 느낌은 없는 휑한 공간.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고 싶지만 전화할 곳도 마땅히 없다.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 인생 사느라 연락 안 닿은 지 오래고 부모님도 마흔 넘어서 혼자 사는 자식과의 통화가 편할 리 없다. 욕실 거울에는 주름 생기고 푸석해진 내가 있다. 라는 45살 비혼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쓰러운 현실의 여성들 이야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비혼 지인 생겨서 비혼인 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거든. 이렇게 대답해주더라.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다음 생에는 평범하게 제 나이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맞아 맞아 아는 언니 비혼인데 40대의 남자 만나기 시작하더라 외롭다고. 라는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40대 비혼 여성의 인생을 말았기 시작한 우리 여성들의 모습. 30대 후반 40대 초반 비혼여시 있어? 한평생을 비혼으로 살아왔는데 내 친구들은 90% 결혼했고 거기서 안정감을 꽤 많이 얻더라고. 지금 남친이 있는데 여기서 결혼을 안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결혼이 너무 하기 싫은데 미래에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흑수저 낮은 학력 그저 그런 직업인 여자가 결혼 안하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여성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우리 비혼녀들은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흑수저의 낮은 학력 조소기업 격리일 때 결혼해서 퐁퐁 설거지를 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과거 비혼이었다는 여성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애초에 비혼녀들은 40살이 넘어가면 비참하게 살아갈 게 확실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나이 많은 여성과 만나는 게 아니라 어린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비혼녀들은 가장 어리고 예쁠 때 지 잘난 맛에 혼자 살았지만 결국 나이 먹고 아줌마가 되면 그제서야 비혼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혼의 쓸쓸한 최후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민트초코우유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을 외치며 걸기하는 40대는 적어도 본 적이 없다.